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더 뉴레이 벤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등록일 20년 9월에 등록해주신 2021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62,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앵커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내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휠 보호 캡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쪽 3.87로 50%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문구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위열, 휠 보호 캡 장착되어 있고요 뒤쪽 6.09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시면 적재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휠 보호 캡 장착되어 있습니다 컨디션 살펴보시고요 도어 쪽 네, 문구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도 컨디션 네, 살펴보시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2,776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핸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에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앞쪽에 하이패스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도 탑재해 주셨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더 아래쪽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보조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은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화보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마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마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볼게요 네, 미션 쪽 쭉 살펴보시고 그 옆으로 엔진 쪽도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네, 반대쪽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화보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더 뉴레이 밴 프레스티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